네 시사전망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두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입니다. 자 오영훈 지사가 중산간 난개발과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자본의 리조트를 방문했다라는 그 취재 보도가 나간 이후에 파장이 커지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영훈 도지사는 주요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유인지 일정에도 없는 한 중국 개발업체의 리조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오영훈 도지사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곧이어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오영훈 지사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날 오지사의 방문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일정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또 리조트 측은 사흘 전부터 전 직원이 모두 동원돼 환영 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지사와 일행들을 위해 식사와 함께 100만 원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기업 방문할 때 이 정도의 환영식과 현수막을 걸고 또 식사도 따로 리조트 안에 있는 객실에서 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없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극진한 극진한 겁니다. 리조트 측에서 오영훈 지사 측을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니까? 네 대접한 거죠. 인허가학과를 안고 있는 사안을 안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제왕적이죠. 대륙도리사라는 건. 아 도지사가.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야 뭔가 도에 바라고 있는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환영식에 현수막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도지사는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이잖아요. 인생에 공짜 정신은 없다. 공짜 정신은 없다. 네 없다 얘기하는데 만약에 기업과 기업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기업인들이 도지사 진분실로 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들 담당 실구장들 배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사가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기업으로서는 소위 말하면 아주 좋은 기회죠. 이 기회에 환대를 하고 그 환대가 결국은 자신들이 어떤 인허가권이나 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이 말 좀 주시면 공짜 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대를 가장해서 오는 접근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도지사가 어떤 기업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난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지극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정말 정말 부주의한 행위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도의 반응이 너무 좀 안이한 반응이 나왔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부주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전혀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오해사지 않도록 관련된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오히려 좀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방어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기업의 어떤 현장을 방문하고 격려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거는 정말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어떤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배경이 뭔지를 전혀 도외시하는 그런 반응이라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백통신원 리조트라는 곳이 2022년까지 사업비 2432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보니까 사업 내용이 절반으로 줄어 있대요. 보니까 콘도미니연만 지어서 분양을 했고 나머지 휴양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모두 안 했는데 이것도 또 변경 승인을 해줬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환대를 하고 그 안에서 모종의 잘못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통신원 리조트 측이 원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외선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재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업 환경이나 변화가 생겼고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강경 일별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초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당초의 약속을 전제로 주어졌던 각종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또 앞으로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취득할 수 없었던 토지를 취득했을 때고 토지가 또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파는 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사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도외선 행정적으로 각종 사경수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물 지어놨지만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 수련자 입장에 비해서 여전히 힘든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서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하고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현장을 반문해서 애로사항을 정치하고 객실에서 식사까지 하고 나왔다? 이거는 정말 제주도민을 대표하고 재료도를 위해서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할 어떤 처신인가라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아서 맞죠. 중간에 개발서 변경과 관련해서 승인을 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 쪽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변경을 하는 것이 물론 애초에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으나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변경을 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주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당초의 목표만큼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주면 그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면밀히 따져봐야죠. 이렇게 투자해서 고용 유발 효과가 얼마나 됐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면밀한 점검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좀 묻고 싶고요. MBC도 취재했지만 간면된 세금, 정확한 규모조차도 사생활 보고, 개인정보 보고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고의 사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백통신원이라고 하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게 아니냐, 대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판의 목소리에 제주도정이 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모든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백통신원 리조트 개발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일단 투명히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우리가 제공했던 특혜나 이런 것들이 혜택이 뭐가 있는지, 이것이 어느 만큼 사업이 축소됐는지. 그리고 사실은 사업이 제주도의 도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숙박시설 윤리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주도예요. 숙박시설 이렇게 제공하는 사업들이 백지화되거나 건물 지어놓고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자는 예래동도 그렇고요. 저쪽의 헬스케어타운도 그렇고요. 어쩔 수 이것만 그렇게 제주도도 도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과 뭔가 맞지 않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시당초 사업 자체가 불법성이 된 게 아니라면 원래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조정과하고 제재를 내리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이익은 다 가져가게 하겠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워워하시고요. 귀가 아파서 지금 관련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고 대규모 개발사과 관련해서 비슷한 논란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정, 전임 도정과 할 것 없이 반복되는 문제도 한번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저희 도지사에서 당선되지 못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된 이유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달라는 도민들의 주문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도정이 보여줬던 어떤 병폐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과거 도정의 어떤 병폐들, 이런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사실 과거 도정도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도정의 문제여기보다는 그 전부터 이어져왔던 행정, 그리고 행정 담당자들의 안이한 법 적용,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유원지법을 적용했다라든가 영리병원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당의 도정에서는 그거를 결국은 저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 도정에서 와서 지금 얘기가 되는 한화의 중상각 개발도 그렇고 백통신원 리조트에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또 이렇게 정상화해 주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오히려 물론 우리가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절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도로서는 정말 자기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무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불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비공개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